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이어가보죠.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. 제 얘기가 아니고 강민구 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.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. 이번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더불어민주당 동지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이야기는 해명을 했습니다. 강민구 최고위원이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논란이 생기니까요. 그러자 영남의 유림단체가 성명을 했습니다. 대체 예법 어디에 아버지를 운운하는 게 있느냐, 아부의 극치스러움이 있나 이렇게 혼을 내셨습니다. 양만희 논술위원, 일단 당내 돌발 발언들 이재명 대표를 놓고 창은호보다 잘생겼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. 정조대왕이랑 비슷하다 이런 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?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라라고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비서실장이 했습니다. 그런데 저 상황을 아시겠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, 대표가 임명해 줘서. 그러면 임명해 준 그 대표 바로 옆에서 최고위원이면 가장 당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인데 거기 또 많은 언론들이 취재하는 그런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뭐 부적절한 것이죠. 그런데 모모의 아버지, 어머니 하는 거는 보통 그 인물이 사후에 역사적 평가를 할 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바로 옆에서 저렇게 칭송 발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그러니까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격려 방문한 분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당혹해하면서 엉거주춤 이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당이 사당화돼서 이런 일이 재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공식적으로 엄정하게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양말의 논서 이런 얘기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이종국 평론가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? 말씀하셨듯이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사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치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 국가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건 복수의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게 평가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한 정당이 민주, 정당 민주주의가 됐냐 안 됐냐도 역시 한 사람 이외의 한 정파 이외의 또 다른 정파가 있느냐. 그래서 서로 당권 경쟁을 하느냐.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의 생각 또는 한 정파만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. 그냥 민주주의도 아니고요. 지금의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, 이슈에 대해서 아, 이건 다릅니다, 내 생각은 다릅니다라고 공론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지금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을 옹호하면서 믿음의 문제다.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지금 그런 구심점이기 때문에 아, 이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유일한 구심점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표현이고 그것 자체가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고 두 번째 믿음이라는 표현은 정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믿음은 종교에서만 가능하죠. 어떻게 한 정치인을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을 믿거나 정치인의 행동을 믿습니까? 믿는 게 아니라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정치와 종교를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. 그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후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김수진 변호가 어떻게 보십니까?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차은후보다 잘생겼다 혹은 정제대원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이번 선거 때 두 분 다 공천을 받았습니다.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됐습니다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먼저 제가 좀 구별을 했으면 하는 게 차은후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게임 상황에서 밸런스 게임에서 좀 농담삼아 한 이야기에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발언하고는 좀 안 묶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안기룡 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그런데 다른 발언들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강민구 최고위원도 당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사실 대구, 경북의 민주당 정치인이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대구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나와서 마일리지 정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 주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부터 나오는 거거든요. 지금 대구 지역의 정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게 이제 속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사실 대구, 경북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라든지 당 중앙을 넘어서야 합니다. 그걸 넘어서야 표바철도 확장해서 당선자를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지역 내부의 성과를 중앙당에도 전달을 해가지고 당이 성장하도록 하는 이것이 대구, 경북의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.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매달려가겠다 이런 모습은 사실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민주당 지휘자들의 어떤 바람이랄까 이런 것들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. 뭐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대구 지역의 국민의힘 지휘자도 그렇고 민주당 지휘자도 그렇고 그 당의 정치인이 자기 당에 쓴소리하고 할 말하는 그런 정치인을 바란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